1번 문제입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. 2번 문제입니다. 어떻게 오셨어요? 허리가 아파요.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? 네.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어떻게 오셨어요? 허리가 아파요.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? 네.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. 왕리홍씨, 몸은 좀 어떠세요?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.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.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.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다시 들으십시오. 왕리홍씨, 몸은 좀 어떠세요?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.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.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.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. 4번 문제입니다.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.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이 약은 언제 먹어요?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영수 씨, 여기 먹는 약하고 안약이 있습니다. 먹는 약은 하루 세 번 식사한 후에 드시고요. 안약은 하루에 두 번 눈에 넣어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영수 씨, 여기 먹는 약하고 안약이 있습니다. 먹는 약은 하루 세 번 식사한 후에 드시고요. 안약은 하루에 두 번 눈에 넣어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каб German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자 спрос이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